퀴즈 가자 네 저 태준이 친구인데요 여기 유닛사 프리버드인데 태준이니까 완전 떡이 돼가지고 데리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세요! 오세요! 기다리겠습니다 야 미작이 뭐하는 짓이야! 야! 아이 뭐 어때 방수 되는데 너 친할 때까지 니폰 못 준다잉? 내 폼 방수 아냐 kerb 나은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